오늘은 싱글벙글 진짜 존나 웃긴 한국 여자들이 화가 잔뜩 나버린 이유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성시대의 핫이 지하철에서 넘어졌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서 뒤지는 줄 알았다라는 재밌는 글이 올라옵니다. 글에는 하나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사진은 종강역과 시청역 사이의 지하철 노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저쪽 노선은 안 타봐서 모르는데 딱 봐도 드리프트 오지게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내용 잘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주세요. 종강역에서 시청역과는 지하철 존나 개떡같이 만들어 놓은 거 알고 있어? 시발 적이 지나갈 때마다 다리랑 손에 힘 개빡 주고 간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학교에서 프린트해준 거 존나 많이 들고 있어서 적이 지날 때 어떻게 어떻게 고민하고 있었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 싹 다 한남들이고 손에 무거운 거 들고 있으니까 자기가 들어주겠다는 한남들도 없더라 갱 진짜 내 힘으로 힘 빡 주고 견뎌야겠다 싶어서 맘 다 잡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존나 균형 잡기 힘들어서 넘어져 버렸음 손에 들고 있던 프린트물 다 엎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주변에 있던 한남들 아무도 안 도와줘서 눈물핑 돌아버렸잖아 혼자서 어버버거리면서 프린트 줍다가 저 멀리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중년 노신사님이 나 도와주러 와서 허리 굽히고 도와주는데 이대남 3패남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노신사님이 도와주니까 더 화나고 감사한 거 있지? 너무 감사해서 꾸벅꾸벅 인사하고 한남들 보는데 한남들 핸드폰만 쳐보고 있는 거 대략이 후려치고 싶은 충동참느라 힘들었음 이라는 놀라운 글을 작성한 한국 여자를 보겠습니다 아니 한남 한남 욕하는 주제에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그 한남에게 도와달라 요구하는 꼬라지가 참 웃기지 않습니까? 진짜 요즘 이대남보다 나이 먹은 어른들이 더 남성성 있다니까 요즘 한남들 여자 안 돕는 게 유행임 당황했겠다 한남들은 절대로 안 도와줘 기대조차 하지마 요즘 한남들 진짜 사람 안 도와준다 그거 지능이 낮아서 그런 거야 공감 지능 한남들 여자 엎어졌을 때 그거 몰카 찍지나 않으면 다행힘 쓰레기 같은 놈들 아 근데 진짜 한남들 요즘 사람 안 돕는 걸 자랑으로 겨이는 거 열받아 라면서 남성들이 저 여자를 돕지 않았다고 한마음 한뜻으로 욕하는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이 글 쓴 한국 여자는 한남 이대남 삼패남 같은 단어를 쓰면서 남성을 욕하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위험에 처하고 곤경에 빠지자 자신이 욕하던 남성에게 도와달라 말하는 꼬라지를 보여주는 여자이죠 한국 여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바로 이런 마인드가 아닐까 싶네요 남성을 욕하지만 모순적으로 그런 남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남성을 욕하고 조롱하고 아무리 그래도 주변 사람이 프린트 다 쏟아질 정도로 넘어졌는데 프린트 도와주는 신융이라도 할 거다 라면서 남성이 돕지 않았다는 것만 욕하고 있는데 더더욱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까 본문에서 보았듯 결국 이 한국 여자를 도와준 건 중년의 노신사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지하철 칸에 한녀 한명도 없었을까요? 한국 여자는 한국 여자가 도우면 될 일인데 한국 여자에게는 도움 요청을 하나도 바라지 않는 저 모순적인 모습 뭔가 웃기지 않으십니까? 여성에게는 도움을 구하는 게 이상하다는 걸 이 글 쓴 한국 여자도 알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여자는 저런 곤경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애초에 도와주길 바란다는 개념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여자들 제발 우리 펜슬을 좀 지킵시다 여자는 여자가 돕고 남자는 남자가 도우면 정말 편하고 행복한 세상 아닌가요? 여자는 도움받으면서 남성에게 성희롱 당할 염려 없어서 좋고 남자는 여자 도우면서 성추행범으로 신고당할까 두려움에 떨 필요 없으니까 서로 개닭보듯 바라보는 게 어떨지 싶네요 정말 한여들은 염치가 없다는 재밌는 증거 보여드렸습니다 인류애가 사라진 건 우리 한국 여자들 때문이라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지하철표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잘못하면 여러분은 저런 한국 여자를 도울 수도 있다는 사실 신고하실 수 있는 한국 여자들에게 성희롱 당할 수 있는 것이죠